하이! 아이엠 요 페이보리다니! 웰컴 투 마이 유튜브 채널!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세요? 마음에 드는 거?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이게 마음에 들고 제대로 찍으면 제대로 찍겠는데 재미있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냥 거지같이 나왔어 연기력은 뭐 둘라고 탁월한다고 했고 알파즈논 대구 3주에서인가 포효를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야 난 그 표정이 그냥 이제 기어 났던 거지 너무 유해하지 마 와 거즈같이 나왔다 멋있어 난 눈이 났다 대박 멋있게 났다 할아버지 잘해서 그래 이게 너냐? 나야? 이게 나야 이게? 나는 나는 야 괜찮아 그치? 멋있어 멋있어? 응 네 눈엔 멋있어? 멋있지 응 뭐래 너무 멋있지 여기 좋아하시는 반찬 있으세요? 안녕하세요 토나리찜 캡슐저 술 안 드고도 최고 선생님 약주하면 돼요? 선생님 약주하면 돼요? 옛날에는 수익으로는 나였지 요새는 별이 안 하고 소주 1,900원씩 먹고는 아니잖아요? 예전이에요? 와 진짜 오늘 반찬이 저도 안 했죠 엄마 도와주는 건 나 와 그런 거 안 좋은 거야 한 사람 칭찬하면서 여러 사람 가는 거 아무튼 어떻게 오픈할까 역시 우리 집 브레인이야 너 너 너 너 많이 잘해 어? 많이 먹어 그 다음 마리 더 어떻게 너 지워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이렇게 많이 먹어 너 지러 아버님 때문에 죄송해서 많이 먹어 너 지러 너 지러 밥 먹고 언니 나 웃음 좀 못해 내가 이겼다 대사 중에 가장 힘든 대사였어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빠 식사하세요 오늘 반찬이 좋다 엄마 코나리찜 많이 먹어 더 주려고 한 거야 밥 먹고 엄마한테 드라마 얘기 자세하게 해줘 한 누구 누구 잠깐 누구지? 촬영 안 해? 진짜 웃음이 나왔어 할아버지 똑 닮아갖고 할아버지 똑 닮아갖고 할아버지 닮으면 어째서 그래 아빠 닮는 거다 나아 이놈이 새끼야 진짜 할아버지 닮으면 어째서 그래 아빠 닮는 거다 나아 이놈이 새끼야 진짜